사무엘 하, 다 프린트물 받으셨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저희가 사무엘 상을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개요 부분을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했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 잠깐 복습을 좀 하고 이제 오늘 또 사무엘 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은, 상하는 이름이 사무엘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죠 이름이 들어갔지만 그 사람이 저자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는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무엘 상 25장에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 25장 되면 사무엘은 죽는데 그 뒤에 다윗과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야기까지도 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 사무엘 상하는 요수와 사사기, 사무엘 열한기 전체 큰 역사서라고 하죠 역사서의 한 맥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사무엘 상하가 하나로 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열한기 상하와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가 열한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의 한 맥락이라고 하면 이 역사서는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로 바벨론 포로시대 한참 뒤죠 바벨론 포로시대의 어떤 한 인물이 이 앞에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 상을 얘기할 때 잠깐 했는데 조금 더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면 사무엘 상하는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이 출연하게 되는 그 계기를 설명하고 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사무엘이 굉장히 언짢해했던 부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십니다 왕을 세우도록 해 줘라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민족의 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이방 민족의 그 왕정과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왕정은 다르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신학적인 면에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한다고 그랬죠 다윗이 그 영원한 왕정을 약속받게 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영원한 왕정을 약속받게 된 그 이유가 결국은 그 후대에 모두 나타날 왕들에게 지침이 되는 모범이 되는 통치 철학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무엘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정답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왕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왕은 기본적으로 순종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지시하는 사람이지 왕이 누구 밑에서 말을 듣고 거기에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이렇게 굽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왕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셨던 핵심 자질이 뭐냐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우선순위되는 자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자질이겠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뭡니까 아당과 하와가 마치 왕처럼 살았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던 그러나 뭘 하나 요구했어요 뭐 하나 요구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위에 누가 있는지 보라는 거죠 네가 왕이지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네가 그걸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거 하나가 있어 그건 선악과 그건 뭐예요 내가 내 뜻을 굽히고 그리고 나의 의지 위에 순종해야 될 누군가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인류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잖아요 근데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뭘 유혹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에덴에서나 그리고 사무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동일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거 인정할 수 있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나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내 뜻대로 주물러 끓여져야 되고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 그게 종교죠 그게 신앙이죠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 어렵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언제 시험 들어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고 삐치지는 거죠 그 삐침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듣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죠 다 해줘야 되는데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 사울 왕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아주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우리를 흔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상을 할 때 사무엘서의 주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서를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굳이 이걸 어떤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과연 그게 뭐 예수님하고 그리고 또 오늘 살아가는 교회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는 그때 일이고 그걸 읽을 때는 그냥 어떤 좀 교훈적인 이야기 그죠? 좀 본받을 거 피해야 될 거 그런 걸 이렇게 받는 거지 그걸 마치 이렇게 뭔가 너무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꿰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그 이제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질문이 이 역사서를 읽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렇게 어렴풋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 이스라엘 얘기잖아 이스라엘 히스토리인데 이걸 왜 굳이 우리가 읽어야 되냐 여러분 역사서를 읽을 때 성경의 역사서를 읽을 때 주의의 점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는 재밌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들이 이제 막 일어나니까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그 재미가 오늘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연관이 있나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상국지 가지고 설교해도 됩니까? 상국지 역사서잖아요 막 유비, 관우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어때요? 해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유비에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꽤 이렇게 멋있는 설교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 뭐 하여튼 그 상국지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우리는 노!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 안에도 상국지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이미지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 뭐 천국 이미지도 뽑아낼 수 있지 않나요? 아니다 라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상국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뭐 이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성경만이 하나님의 책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성경 안에는 구원의 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앙과 삶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개시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그 개시가 상국지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 안에만 성경 안에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건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면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개시 보여주셔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시 종교죠 인간의 힘으로 뭔가 득도해서 알아낸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서 사무엘이나 열한기나 이런 걸 읽을 때 우리가 다윗의 용맹함 혹은 사울의 소심함 에스더의 어떤 애국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초점을 찾고 교훈을 찾기 시작하면 성경은 이제 어떤 그냥 교훈적인 책 윤리적인 책 이런 어떤 종교적인 수준의 그냥 어떤 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사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재미있는 히스토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배후에 있는 그 신학적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역사서는 그리고 우리가 더욱 완전하게 그분을 따르도록 변화시키는데 내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사무엘서를 읽을 때 야 재밌는 이야기 다윗이 곤략과 싸우고 바세바랑 이렇게 어떤 범죄하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이면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 이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역사서는 이상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실패한 사람이 되고 이상한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인데 성경은 넌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중에 열한기 보면 그런 왕들이 제법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국경을 넓히고 정치도 잘하고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실패한 왕이야 너 인생은 실패했어 신학에도 똑같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도 그 부자가 나오잖아요 많이 벌어가지고 와 참고 지어놓고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나 더 지어가지고 내가 더 이제 좀 해야겠다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을 내가 잊어버리면 어느새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 정신이 성경도 세상 정신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큐티를 해도 이게 좋은 생각 읽고 큐티하는 건지 성경 읽고 큐티하는 건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따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신학적인 목적을 위한다고 해서 가공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원래 없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픽션입니다 성경을 픽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논픽션이지 논픽션 그래서 성경 기록은 역사적인 신빙성을 가집니다 팩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팩트 위에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많은 공격을 받죠 많은 공격을 받아서 문서비평이나 역사비평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 성경의 이야기가 짜증기가 된 것이고 어떤 신화 가운데 뺏겨온 것이고 그런 공격을 지금까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바꿀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교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더라도 성경은 교정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 그대로 가죠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부분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지금도 공격받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런데 이게 사실이냐 우리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바꾸고 교정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이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 못하고 설명할 수 없다 뿐이지 이것은 팩트고 기록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실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신화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사서를 읽을 때 주의점은 역사서는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상국지처럼 어떤 그 뭡니까 권선징악이라고 합니까 어떤 해피엔딩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생기고 잘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반 위에 기록되었다 그러면 그 말하는 그 신학적인 관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학적인 관점이 하나님 잘 믿는 건데 그게 뭐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네 가지로 보겠는데 첫 번째로 구속적 관점으로 역사서는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구속이란 건 뭐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서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흐르는 여러 가지 사무엘, 사울 이런 이야기는 그냥 우연이나 혹은 인과관계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목적 구속사를 향해서 흘러간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출애굽 출애굽을 어떤 정치적인 해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파라오 밑에서 이렇게 고난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정복을 단순한 땅 차지하는 이야기로 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런 어떤 전쟁의 신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왜곡에 들어가는 거죠 구속적인 관점이라면 그런 어떤 정치적이거나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거기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단지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어떤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 그리고 그 땅이 아닌 결국 그 땅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 종착점을 바라보게 하는 그 도구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스에도 보면 히브리스는 신약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 가난 정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요소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니하셨으리라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 땅이 안식을 얻는 것의 종착이고 그게 모든 그 이야기에 끝이라면 왜 또 성경에서 안식 얘기를 계속 하겠냐 두 번째 역사서는 신명기 신학의 영향하에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의 영향하에 신명기 신학이란 뭐냐 언약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언약은 또 뭡니까 이제 어려운 교회의 용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을 뜻하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죠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전혀 관계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 말이 어떤 선포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언약식이 체결되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신해산 언약 이런 얘기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신학이 들어가 있는 역사서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이 약속을 체결했는데 이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어렵게 됐고 힘들게 된 이유는 뭐냐 그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네가 지금 왜 그렇게 외부의 침략을 받고 블레세스 맨날 쳐들어오고 어렵냐 강력한 어떤 왕의 카리스마가 나타나지 않아서 혹은 국력을 너희가 키우지 않아서 군대를 재정비하지 않아서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그래서 더 국력을 키워 더 경제를 살려 더 이렇게 싸움 잘하는 애들을 붙여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역사서에서는 계속 뭘 얘기해요 너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건 국력 때문이 아니고 경제력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가 언약을 체결했는데 약속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에서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부르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대상자시잖아요 그 언약 약속의 한 사람인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 관계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부르시는데 난 왕 주세요 왕 이제 언약을 깨는 거예요 계속 다른 신 섬겨봐야겠다 이게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은 사막 때는 잘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가난 오니까 잘 못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게 이제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왕들이 나타나고 그 왕들이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싸움을 벌려가는 이야기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왕으로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전체를 상징으로 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어긋나는지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왕이 그 정도도 못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좀 못 기다려가지고 양 잡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거 조금 남기고 그거 남겨 다른 거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거 제사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제사 드린다고 그럼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 정도 못해요? 그 당시에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는데 그 시대에 왕들이 얼마나 악질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성취되고 또 그것이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왕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진짜 좋은 왕 없나? 진짜 선한 왕 없나? 이걸 이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대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왕들이 실패하잖아요 계속 왕들이 하나님이 뜨거워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되게 답답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얘네들 이제 그만 좀 하지 왜 이렇게 불순종해? 왜 이렇게 못 믿어? 아 사울 이제 그만 좀 하지 이제 그러지 말지 그런데 또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참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더 좋은 어떤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선한 왕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도 실패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세워지지만 그 다윗도 나중에는 이제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아 메시아가 와야겠다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 그리스도죠 메시아는 히브리오고 그리스도는 헬라오고 기론부은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론부은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기론부은 것은 세 가지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기론부어서 참되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큐티를 잘 해낼까 하거든 스킬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이 선원왕을 대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원왕 메시아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예수님께로 향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그 틀 안에서 다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눈에 성경이 읽잖아 성경을 왜 읽는 줄 아니? 성경이 뭘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줄 아니?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이라면 신구약이겠어요?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와 시와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냐 나를 말하려고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뭐냐면 구약이거든요 구약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 이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이죠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냐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죠 고린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왕과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한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얘네들 구약 열심히 읽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이 뭘 얘기하는지 마치 수건 덮여가지고 가려지는 것처럼 그 안에서만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서 벗겨지냐 예수님 안에서야 비로소 벗겨질 거라는 거죠 구약을 구약답게 읽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읽어보니까 이 모든 창세기부터 추리국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지향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 예수님 메시야, 메시야 너를 구원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전개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구약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죠? 여러분 신약을 기록한 모든 성경 저자들은 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해석해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사도바울이 구약을 열심히 읽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증거로 뭐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을 읽고 보니까 이건 이상한 놈들이거든요 이당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사도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이 사도바울이 됐잖아요 어떻게 바뀐 거죠 여러분? 바울이 성경 읽는 법을 바꿨습니까? 스킬을 이렇게 아 큐티를 옛날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읽다가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러 바꿨더니 내가 개신교가 됐습니다 이랬을까요? 사울이 바울된 중요한 한 계기가 있죠 뭐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냥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빛이 비치는데 예수님 만나버리니까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읽어왔던 구약은 다 이상하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구약을 인용할 때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그게 다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구약을 읽어내야 되고 역사서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사울이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속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고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가 결국 얘기하면 이게 어떤 독립된 한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 완성을 기다리는 사실 미완성인 거죠 그래서 완성을 기다리는 끝이 열려있는 이야기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끝은 뭐예요? 끝은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중심성이 신학적인 네 번째 관점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 역사의 주인공은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역사의 배후에 궁극적으로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위대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열심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계속 우리는 봐야 된다는 여기 보세요 사무엘라 실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는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동지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세 번역본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현장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 다윗이 위대하고 뭔가 대단하고 다윗 아주 그냥 떡잎부터 좋은 그래서 선택받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양떼도 쫓아다니면서 그 목장에서 그 양 이렇게 키우던 너 그 너를 데려다가 기론붓고 통지자로 삼은 내가 대단한 거지 이 얘기죠 내가 대단한 거지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무엘에서는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요 계속 이렇게 역사가 끊어질 위기가 와요 완전히 역사가 망해버릴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망해버릴 위기 가운데도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는 가만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과연 이게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과연 성경에 들어가는 거냐 이거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역사 아니냐 이게 뭘 몰라서 그래요? 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그 에스더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역사서를 읽을 때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역대기, 열완기, 요소화 다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구속적인 관점 그리고 신명기시나 언약적인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됐고 어렵게 된 건 뭐예요? 국력이 약해서 혹은 군사를 못 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웠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수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을 소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거기에 나타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어내야 우리가 역사서를 삼국지처럼 읽지 않는 거예요 삼국지처럼 재밌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우리가 이제 묵상할 게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 하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사무엘 하는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읽기 좋게 나누면서 이렇게 사무엘 상하로 됐죠 그래서 사무엘에서는 총 길이로 보면 한 1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다윗의 죽음까지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 죽음 죽음으로 딱 돼요 그래서 사무엘 상이 끝날 때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죠 그리고 사무엘 하가 끝날 때 누가 죽어요? 다윗이 죽어요 그래서 사무엘로 시작해서 사울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부분이 사무엘 하로 시작해서 그리고 다윗이 죽는 부분으로 사무엘 하가 끝나는 그리고 사무엘 한은 그 중에서도 다윗의 40년간의 통치기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록하였죠 사무엘 상은 사울이 이제 주 무대에서 활약을 하죠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사무엘 상이 끝날 때 우리가 다 큐티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예요? 사울이 본인 일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그 평생을 그렇게 다윗 쫓아다니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저처럼 인생이 허무하지 않나요? 그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그 불레색과 전투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사울에게는 그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어요 사울에게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더 신실하게 살 걸 어떤 말씀대로 살 걸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순종한 왕으로 살 걸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죽고 못 사는 그 문제가 과연 하나님의 지금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은 중요도가 있습니까? 사울의 문제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욕심에 안목의 정력에 이생의 자랑에 눈을 가려가지고 정말 엉뚱한데 에너지 쏟게 만들고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쓸 에너지가 없는 쓸 에너지가 없는 여러분 에너지 없는 분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뭘 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어떤 주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 에너지가 없어요 왜 에너지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본인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신경 쓰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없어요 신방을 가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괜찮으신 분은 제가 얘기하다가 집사님 이제 한번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불을 떨어요 놀래가지고 지금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제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줄 알았으면 아마 그런 얘기 했을까 에너지가 없어요 모든 걸 할 에너지는 있지만 경건 생활할 에너지는 없어요 밤새워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밤새워 영화 볼 에너지는 있지만 밤새워 말씀 볼 에너지는 없어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계속 무한정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쓸 거냐 그건 여러분의 몫인 거죠 사무엘하를 보면 전체적으로 총 네 달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는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체 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울에 남아있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자기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분열 왕국의 대리비로 있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내용이 5장에서 10장까지 나옵니다 잘해요 전성기죠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주변에 싹 정리합니다 나중에는 불레새까지 정리하죠 그 지긋지긋한 불레새 하여튼 얼마나 괴롭혔나요 그걸 이제 다윗이 완벽하게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단을 통한 다윗언약 아까 얘기했죠 이제 언약이란 말 나오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전체에서 정점이죠 사울이란다 다윗의 인생에서도 정점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세 번째 가면 세 번째 탈락에서는 다윗의 내리막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지 않아요 다윗이 실패하죠 그 실패가요 아주 처참합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21장에서 24장 3월 4일 24장까지 있는데 이 21장 24장은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시간상으로 이 일들이 끝나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별도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을 정리를 합니다 이 다윗 왕국의 의미 그리고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앞에 이제 전체 사무엘학 구조를 봤는데 이 큰 네 단락을 잠깐 설명을 잠깐이 아니죠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첫 단락이었잖아요 이제 5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아들과 함께 길버살 죽죠 전사합니다 전사하고 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긴 하는데 전체 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남은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지파 한지파죠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에 남은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사울 왕국을 재건하죠 그래서 이 다윗 왕국과 이스보셋 왕국이 이제 공존을 합니다 약 2년 정도 서로 이렇게 티끈티끈해요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 왕국은 점점 강생해져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있는 이 나머지 사울 왕국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는 거예요 약해져 가니까 그 이스보셋에서 섬기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무엘을 보면 유명한 중요한 군대 장관이 몇 명이 나오는데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대 장관이 요합입니다 요합이고 이스보셋을 섬기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보니까 자기도 대충 볼 줄 알잖아요 이게 형세가 점점 다윗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 몰래 옵니다 다윗을 찾으러 와요 뭘 하냐면 내가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지만 보니까 이쪽이 이미 기울렀습니다 내가 아예 이걸 통째로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인 거죠 그 얘기를 하러 와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안이 곱게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요합이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그렇게 와서 양쪽을 연결해서 어쨌든 한 통일된 왕국을 만들면 아브넬이 결국은 입지가 올라가겠죠 통일을 이루어내도록 공헌을 한 장관이고 그리고 다윗이 사실 요합을 성경에 보면 요합이 참 충신이긴 한데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다윗하고 엇갈려요 뭐라 그럴까요? 계륵은 아니고 계륵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고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합이 그래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아브넬이 그렇게 등장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잘 됐을 거고 요합도 그런 눈치를 채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합이 돌아가는 아브넬을 잠깐 불러가지고 이러저러 하다가 그냥 살해합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돼요? 이스보셋이 이제 자기를 지켜주던 군대 장관이 어쨌든 쭉쭉 가서 죽었으니까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드 아래에서 이 사울 왕국 아래에서 이제 뭔가 이제 암살단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왕을 죽이고 이제 결국은 다 이제 사울 왕국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니까 이 오장에 가면 이 북이스라엘이죠 유다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 장로들을 다윗에게 보내요 보내서 다윗 당신이 이제 왕이 좀 되어달라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섬기다가 어떤 뭡니까 질투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참 광려해서 오래 그렇죠? 고생하고 방황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오장에 가면 드디어 그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론부험받았던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그 약속이 이제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잘합니다 다윗이 이제 전성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을 합략하고 예루살렘을 통치 수도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익숙한 도시로 예루살렘이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방 도시였어요 여부스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여부스 이방 도시인이 이 예루살렘을 합략을 해서 통치 어떤 수도로 삼았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이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 예루살렘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 도시였어요 유다지파는 이제 다윗지파니까 알겠는데 베냐민지파는 왜 중요하죠? 베냐민지파에서 배출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인 거예요 사울 사울이 베냐민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사이에 있는 이 도시에 수도를 세움으로써 다윗이 어떤 사회통합적인 그런 목표를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언약계를 안치하죠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도 다윗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는데 최고의 업적이 뭐냐면 다윗,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참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제압을 하고 그 외에 모합, 아람, 암몬, 애돔을 다 이제 조건국으로 삼죠 이게 단지 이렇게 뭡니까 유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뭡니까 확장시키고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그냥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주변이 평정이 되지 않고 계속 공격을 받고 외부에 칠입이 있는 상황에서 성전을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집도로 돕는 그 모든 재반 어떤 뭡니까 기반을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대신 준비했던 것들이 얼마인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주변을 싹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된 집을 짓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고 또 다 조공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나라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와서 가장 아름답게 짓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만들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단지 그 시행한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윗이 다 준 거예요 다윗이 다 정리하고 그 필요한 모든 금은보와 다 역대기입니까? 보면 성전의 구상도까지 줬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지을 건지 다 말해준 대로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는 이렇게 백향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표현이 이래요 내가 언제 너 보고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누구 보고 내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내 집을 좀 지어줘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바위사 네가 내 집을 지어주니? 그래서 하나님의 파격적인 제안 내가 네 집을 지어줘라 내가 네 집을 지어줘라 네가 내 집을 세워준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뭐라 그럴까 뭉클하셨던 것 같아요 언제 뭐 나 내 집 언제 지어줄 거냐 하여튼 빨리 되면 내 집 지어줘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왕이 되면 집 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다윗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된 내가 볼 때 자기만 생각하고 내가 왕 될 만하니까 됐겠지가 아니라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위해서 뭘 할까 집 지어야겠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언약교에 잘못 만졌다가 죽어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언약 성전 안에서 불 잘못 들었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갈 만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거망동한 그렇죠? 지가 뭔데 하나님의 집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설령 뭔가 위험한 일이 있겠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다윗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성전을 지을까? 그건 다윗의 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한 번 하나님이 요구한 적도 없어요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축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한 적이 있나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막 충만해질 때 있지 않아요? 그냥 그냥 뭐 드리고 싶어 너무 감사해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시키는 것만 하는 애하고 그렇죠? 시키는 것만 해서 그거 했다고 칭찬받는 애하고 얘는 그거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생각할 때 엄마를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뭔가를 했어요 그때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다 좀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한 번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모험할 건 없을까 그거 한 번 고민해 보는 성도는 없을까 교회에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마시 못해가지고 엄청난 거 헌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들어오지 마시고 그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하면서 주신 게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아비던양입니다 7장에 나오죠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수환이 차서 를 빼앗은 것처럼 를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파격적인 제안이죠 그렇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혼이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혼이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주님의 축복이죠 이런 얘기들이 한 번씩 나와요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아브라함 때도 내가 복이 되게 하고 시가 바다에 있잖아요 모래알같이 신의 삶 때도 그러고 다윗 때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언약인데 근데 여러분 이 다윗언약을 볼 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하나님이 이제 주인공이신 거죠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은 다윗과 그 솔로몬과 그 왕족에게 어떤 국한된 어떤 민족적인 그런 어떤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야 참된 왕에게서 결국은 이야기가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다윗 가문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만 결국 그 다윗 왕군도 결국은 이렇게 뭡니까 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다윗에게 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향한 약속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스 저자는 아까 그 다윗 언약에서 나왔던 그 표현이 있죠 뭐였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역사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다윗의 실패가 나옵니다 이제 안타까운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 업적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떤 통치의 한계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그 출발 그 도화선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바세바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저녁 뒤에 중력하고 저녁 뒤에 다윗이 그의 짐상에서 일어나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왕이에요 다윗이 그 당시의 왕은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있죠 그러니까 보통 왕은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출전을 하고 앞장서서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밑에 애들만 보내고 자기는 안 나가요 이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 저녁때에 일어나 이렇게 있죠 원래 언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건 아침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뭐 했던 걸까요? 밤새 이상한 영화 보고 지쳐가지고 저녁때 일어난 겁니까? 하여튼 이 구절 속에는 다윗의 어떤 영적인 내면적인 어떤 변화 영적인 어떤 상태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은 왕 전쟁을 이끌어 가지 않은 왕 그리고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우리 사무엘 상 얘기할 때 왕의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근실해야 되고 그죠?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10편에 보면 다윗은 항상 아침에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리이다 그죠? 아침에 뭘 하는 그 내가 주의 말씀을 아침에 기다리고 항상 그랬는데 저녁에 일어나요 그래서 거닐다가 띵 봤는데 이제 그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이제 바세바죠 바세바를 봤는데 제가 이제 좀 사진은 없겠고 그림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림들이 다 야해 너무 바세바가 다 중면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좀 넘겨서 사진을 좀 보면 그래도 후면에 있는 걸 좀 가져온 게 이겁니다 다 정면에는 얘는 후면으로 이렇게 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분은 어쨌든 다윗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하여튼 이게 왕궁인 거고 이분은 왜 여기 가까이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도 하여튼 이상하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아까 위에서 밑을 내려다본 어떤 그런 구상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정면이 나왔네 하여튼 이제 다윗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다윗과 바세바라고 인터넷 쳐보면 이게 미술의 거장들이 그려놓은 이제 바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반할만 했겠구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건 이제 또 아시고 또 앞으로 큐티하실 내용이니까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그 저지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수를 쓰다가 안되니까 남편까지 남편을 죽이죠 그렇죠? 남편을 죽게 만들죠 남편만 죽습니까? 보면 남편만 죽으면 이상하게 티 나니까 남편하고 그 군사들이 같이 죽게 만들죠 사실은 그때도 요압이 이제 다 알지만 해줍니다 왜 해줄까요 요압이? 충신이라서 해준 게 아니에요 그게 다윗의 꼬리거든요 그렇죠? 꼬투리잖아요 내가 네 약점을 알아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요압이 다 아는 눈치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시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뭡니까 영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다윗이 그래서 그 영적인 타격이 어떻게 돼요? 자기 대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자기만 아니라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도 흘러가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큰아들 암론이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데 희한한 죄를 저질러요 자기 이복 여동생이죠 이복 여동생을 사랑해가지고 강간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강간을 하고 나서는 그 사랑했던 마음이 오히려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이제 증오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안에서 어떤 폐륜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또 다말이 그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암론을 죽여버려요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죽이고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이렇게 우회격적 끝에 돌아오긴 하는데 이 압살롬이 진짜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쿠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다 버려두고 이제 도망을 가고 압살롬이 이제 그 아버지의 자리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이상한 성적인 그런 죄를 저질러요 성경은 이 모든 분쟁 이 다윗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혹은 뭔가 이렇게 군사적인 그런 이유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부분들은요 성도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보고 그걸 어떤 그냥 우연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의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 일이 영적으로 왜 일어났는지를 내가 봐야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안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이제 이게 다윗의 어떤 한계점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그래서 넘어가서 21장에 보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은 연대기로 나온 게 아니라 주제별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되어 있냐면 전후 대칭 구조로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그 네 번째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게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운데 다윗의 씨가 있고요 다윗의 씨를 감싸는 게 다윗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감싸는 게 뭐냐면 왕국의 연약함이 나와요 앞에서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아들들을 죽게 내주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므로서 그 사울 왕국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인구조사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국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 내가 이런 어떤 존재구나 내가 이 정도 이제 갖췄구나 그걸 단시 있게 우리가 몇 명이냐 그 조사한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조사를 했거든요 다윗 왕국의 그 연약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연약함 영웅 그리고 가운데 찬양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구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결국 다윗 왕국과 그리고 다윗이 그 다윗의 은약을 받게 된 건 이 다윗이 되게 잘나서 혹은 대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대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옆에 이 영웅들의 얘기는 뭐예요 다윗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 네가 세워진 거라는 거죠 대단한 영웅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영웅들이 다윗을 목숨 걸고 어쨌든 싸워주고 지켜줬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함께해 준 동혁자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입받침에는 우리의 너무나도 약한 이 연약함이 반대적으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바비스는 결국 연약한 인간이며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왕이 되고 그리고 전성기를 막고 그러나 이제 태본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어려워진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사무엘서 저자는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나라의 연약함 사울도 별 수 없었고 바비스도 별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아 인간에게서 소망이 없나 역사가 역사라는 건 결국은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연속이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혹은 이것이 우리 인류를 좀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매번 실망하는 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보내실 메시야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왕이 들어오시잖아요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거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어진다 그 기원전 후의 중심에서 계신 그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 이 연약한 이것도 답이 안 되고 이것도 답이 안 되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냐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진정한 왕이 오신 적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뚜벅뚜벅 들어오신 적이 있다 그게 기원전 기원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서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과 똑같이 하나님이 뜻하신 지도자는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과 똑같이 다윗에게도 뭐예요? 순종과 회계의 능력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조건 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리고 너는 회계의 능력이 있냐? 보세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유대 땅으로 와야죠 사울 때문에 블랙셋이 도망가 있었는데 사울이 죽고 났으면 블랙셋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와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러되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까 당연히 가는 거예요 거기서 노하심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물어요 당연한 거지만 여호와께서 이러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러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헤브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블랙셋에 있잖아요 그런데 큐티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도망가가지고 블랙셋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갈 때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랙셋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래시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좋네 그래서 갔다가 큰일 날 뻔하잖아요 그렇죠? 블랙셋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야 너도 나와 싸워야지 이렇게 되면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자기랑 일본 편에 가서 우리 막 독일 독일 독일이래 뭐죠? 독립 두 사람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임시정부 세우더니 이제 내가 대통령 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할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나죠 27장에서 이랬는데 사무엘하오면 요하께 여쭈어 물어 가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뭡니까? 고난해보니까 고난당해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금성에 답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모되어 가더라는 철저히 순종하는 왕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던 왕 그렇죠? 내 뜻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했던 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 순종하는 자는요 뭐가 있어요? 뭐가 생겨요? 회개가 생기는 거죠 왜 회개가 생길까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게 회개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잘못했던 느낌이 있으려면 자기 위에 뭔가 어떤 나를 컨트롤하는 나를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내가 그 뜻에 반하든지 따라가든지 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회개가 어디 있어요? 후회는 있겠지 아 내가 잘못했네 근데 회개는 없는 거죠 회개는 내 위에 나를 다스리는 나를 인도하는 나에게 말을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들이 어디 나옵니까? 나중에 그 바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회개하잖아요 왕이 꼭 회개해야 됩니까?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야 니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해? 그런 권세도 없어? 내가 뭐 백명을 데려왔니? 뭐 천명을 데려왔니? 그 정도 못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마시켜버리고 그냥 나단 죽여버리고 예를 들면 그러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회개의 그 내용을 시로 남기잖아요 그 내용이 시편에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이니까 보면 표제어가 뭐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어디 나옵니까? 하여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두고두고 사람들이 보고 읽는 거죠 시편은 두고두고 여러분 그런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의 자손이 두고두고 읽도록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그때 그 할머니가 옆집에 할머니의 돈을 훔쳤다더라 이렇게 그게 자자손손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영혼아 왕조를 약속받은 이유는 다윗이 똑똑하거나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그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니? 너는 회개할 수 있니?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끊임없이 자기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안 들킨 게 훨씬 많지롱 이러면서 내가 자기가 얼마나 약하신지 그렇게 얘기하는 대형교회 목사님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교육자들 앞에 부교육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교육자들 앞에서 그렇게 다 얘기하는 목사님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문이 있는데 그 천국의 문은 회개라는 거예요 철러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결국은 이제 천국의 문에 도다르는데 보면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회개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인간이 있어요 똑같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요 크리스찬도 서고 그 담을 넘은 그 인간도 그런데 그 담을 넘은 인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왕이 얘기하죠 도둑이죠 도둑 담을 넘어왔잖아요 천국은 회개의 문을 열고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회개할 수 있어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천국과는 좀 사실은 죄송하지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아까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물었더니 헤브론이 어디로 갈까 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 식이면 나도 맨날 묻겠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해라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 항상 뭔가 구체적인 답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다윗처럼 그렇게 해주면 나도 맨날 맨날 묻고 살겠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시절은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그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 영이 모든 신자들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너무너무 고대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오순절 성령님의 오심으로 일어났죠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대답하시듯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어야 돼요 진짜로 근데 오늘은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나단을 찾아가서 묻거나 어디 기도 영빨 좋으신 군사님에게 묻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아침에 분명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죠? 큐티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아닌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진행을 해나가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키우지 않아요 해분원으로 가 이 사업해 하지마 그럼 이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이건 그냥 주종관계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종 이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크기를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실수할 건 없겠죠 아버지의 어떤 경험과 아버지의 어떤 지식의 한계 속에서 다 결정을 해주니까 아이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그런데 그런 아들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얘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해내고 계측해 나가고 왜? 이 아이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왜 계세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밝으려고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끔 도와주려고 그렇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마 네가 그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그 안에서 너는 자유하고 그 안에서 너는 네가 기도하는 대로 묻고 나가 나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나요? 제가 사업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죠 가면 되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늘에서 불 떨어진 줄 아세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발모가지로 이러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그렇게 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기로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렸고 그리고 그 내적인 소명 위에 외적인 소명 받아야 되거든요 목사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내가 목사가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를 지지해 줘야 돼요 모두가 반대하는데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올라가서 얘기하면 다 자 다 자고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 먹겠어 그런데 자기 혼자 내적인 소명 받았다고 제가 목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공동체가 소명을 지지를 해 줘야죠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쾌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자유된 우리가 왜 스스로 억압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피고 내가 개인 예배자로 그날에 정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큐티잖아요 큐티는 여러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자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큐티를 했다 안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큐티 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당신은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예배 드린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물었던 시간인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그 아들이 아빠가 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 인생을 한번 살면서 아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죠?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러한 삶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두 번째 명분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은 그 왕권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 한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우를 죽이지 않죠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지만 그건 인위적으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취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던 다윗인데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아까 그 이스보세 생겼던 그 아브넬 있죠 아브넬이 이제 그 협상하러 왔을 때 협상 조건 중에 요구하는 게 하나 있는데 미갈을 요구해요 자 여기서 미갈이 누구냐 미갈은 사울왕의 딸로서 그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였을 때 그 약속했잖아요 딸을 죽였다 그 딸이 미갈이에요 근데 이제 쫓겨나면서 도망치면서 미갈과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 미갈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갈은 사실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윗하고 미갈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왜 굳이 미갈 데려오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명분인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어쨌든 왕인데 자기는 사울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울의 딸과 결혼했던 사위다 그러면 그 장인의 어쨌든 그 왕건의 아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사위의 길을 넘어왔다라는 그 정치적인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현재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데려와라 이미 자기는 아내가 두 명이나 있잖아요 아비가엘하고 저기 하이티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요 미갈이 돌아올 때 어떤 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그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쫓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데려오니까 미갈의 남편이 미갈을 되게 사랑했나 봐요 갑자기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멀쩡하게 내 아내를 데려가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마을 어디까지 쫓아오는 장면을 성경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요 왜 넣었을까요 다윗의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그 수단이 하나님 앞에서 명분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본인은 어쨌든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것을 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뭐예요? 한 가정을 어쨌든 깨부순 거죠 본인 사랑하지도 않아요 미갈의 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그 어떤 명분이 우리의 모든 수단적인 활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더라도 우리의 이웃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네가 희생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을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이 옳아도 과연 그것이 너의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고민해 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처음 이렇게 장소를 구할 때 목사님 설교 많이 하셨지만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근처에 있는 그 교회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힘들어하시니까 내가 뭐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건물을 하겠다라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면 옮기시는 거죠 이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계약까지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뭡니까? 너 어떤 권리금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럴지언정 다시 빼고 나오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기뻐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참 이웃에 불편을 많이 끼쳐요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의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갑이 되면 안 되죠 갑이 될 수가 없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그냥 확장하고 그냥 다 전도시켜버리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신 우리 안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옳다라는 명분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분 주로 이제 아버지들이 그런 거 많이 가지시는데 그게 아내를 힘들게 한다면 그게 자녀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교사님들이 성교를 나갈 때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교사로 어디 나라를 가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아내랑 이야기하지 말 것 왜냐하면 반드시 못 가니까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다 그런 거 뒤로 돌아보고 이렇게 다 그냥 하고 그래 가야지 그거 얘기하다가는 그 믿음 없는 아내가 그거 뭐 따라갈 리도 만무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 많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다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가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그 처음에 계측한다면서 어떤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느 섬에 갔다 오시는 일이 거기에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에덴 같은 곳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 줄 알았거든요 갔더니 전기가 없어 전기가 없더라고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너무 하나님 뜻이고 너무 용분이 있어 근데 그건 내가 받은 거라면 그건 가족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가 그것 가지고 씨름할 시간을 줘야죠 내 아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그 아내가 부서져야 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씨름을 해야 되든지 그 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만 그냥 그래서 은혜 받고 본인만 그냥 뛰쳐나가면 돼요? 가족 공동체로 하나로 묶었을 때는 물론 그 리더십을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주셨지만 그 가장은 가족들 마음속에 다 상처 주고 다 갈갈이 찢겨 놓으면서 내 말이 맞아? 결과적으로 맞겠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명분을 주는 것일까? 정당화될까? 글쎄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기다려야 되지 않냐 기다려야 되지 않냐 내가 선교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면 아내는 못 받았다면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내도 같이 소명자로 서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나가서 선교사님들은 날고 뛰는데 사부님들은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힘든 선교사님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세 번째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았는데 다윗의 그 아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무슨 뜻인 거죠? 그럼 용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용서 받았으면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가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 짓는 걸 쉽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려 아까 24장까지였잖아요 그런데 13장부터 20장까지 다윗 죄의 이야기 나와요 13, 14, 15, 16, 13, 14, 15, 16, 17, 18, 19, 20 24장 중에 8장이 이 다윗의 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 다 하래요 그럼 보세요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 네가 죄 지었잖아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회개했죠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자 보세요 바세바를 보면서 나단이 나타났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보냈을 때가 범하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11장이거든요 그리고 나단이 12장이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 다윗은 이 범죄를 얼마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의 1년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까지니까 1년 동안 나단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거겠죠 또 하나 나단이 처음에 와가지고 다윗이 왜 그런 우리아를 그렇게 살인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안 물어요 비유를 얘기하죠 비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읽었으니까 갑자기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 비유를 얘기하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엄청 양 많은데 손님 오니까 가난한 집에 엄청 아끼는 암양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요리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 비유를 얘기해요 누가 봐도 다윗이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화를 버렁대면서 그 놈 누구냐고 데려오라고 아주 혼주를 만약에 다윗이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면 그 얘기하는 딱 순간 아 이거 내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제 내 얘기하는 거구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전혀 그걸 자기 얘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까마득하게 어쩜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뭐 물건 하나 훔친 죄도 아니고 간음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자기 충신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이는 그런 어떤 진짜 범죄를 저지른 건데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이 이제 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이 와서 이걸 조금 소상하게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하자 이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조목조목 따집니다 조목조목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네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다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한 요하께서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그러니까 왕삭기 위해서 너 목동으로 이렇게 목장 있을 때 내가 너 기름 부어줬지 두 번째 복 너를 사올의 손에서 구원하고 세 번째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줬고 네 번째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었고 다섯 번째 이스라엘을 내게 맡겼고 여섯 번째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유다지파 밖에 이제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것들을 줬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줬는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얘기해요 다윗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아차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눈을 직시하게 되죠 그전까지는 아마 애써 처음에는 좀 괴로웠지만 에이 뭐 에이 이렇게 이렇게 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무뎌지고 잊혀지고 그냥 기억에서 까마득하게 사라진 그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무시하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아니면 등 돌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요 그런데 주로 등을 돌리죠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말해주마 어찌하여 네가 요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두 번째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네 손으로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내 철을 그 철을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너는 아 했죠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엄밀히 아무도 모르게 행하였지만 일곱 번째 이 일로 요하의 원수 마귀죠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게 다윗의 죄 야 너 나쁜 짓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조목조목 얘기하시죠 이걸 성경은 일부러 다 넣어놨어요 흥미로운 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네가 죄 지었다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요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대한 반역행위라는 거죠 반역행위 그냥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하기 앞서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김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내가 죄를 지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업신여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업신여기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높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이 더 나아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치밀하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죄 지을 때 그냥 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을 때 이런 마음으로 죄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히 치밀하게 하세요 뭉퉁거려서 여러분은 막연하게 회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아 그래 나 잘못했어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까 지금 다윗 언약이 있었잖아요 영영이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했는데 지금 그게 무효화되는 느낌이 들죠 두 번째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고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내 이웃에게 주리니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 한낮에 동심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자메하게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탄에게 비방할 거리를 네가 주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여겼고 그 결과 죄가 네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제 연연역을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인생의 이 13장부터 20장까지 일어나는 그 끔찍한 사건의 그 내용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다윗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그 말씀에 불순종한 너 잘못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된 걸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걸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시겠어요 내 죄 때문인 걸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입니까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내가 내 죄를 자복해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회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선명하게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여러분 뭉퉁그려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주님 앞에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본인의 입술로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짓밟았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 죄가 당신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당신의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부흥은 없어요 목사님의 부흥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 인생에 이 명확한 회개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흥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뭐 큐티 강좌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 짓고 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자기만 알고 있는 죄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해왔고 숨겨왔던 음행 부도덕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모든 죄 성경은 지금 여러분에게 다윗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 라는 거예요 죄를 죄 아니라고 계속 합리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요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찌하여 네가 요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깊고 어두운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걸 말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1년이나 말하지 않고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와 수많은 옆에 내 동료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줬지만 그걸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누구냐고 그렇게 남탓하면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있었다면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던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빼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야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나타나셔서 주셨던 약속이에요 뭘 얘기하십니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네 기도를 들어주마 죄를 사해주마 네가 서있는 땅을 고쳐주마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수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먼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렇죠 만약 네가 악한 길에서 지금 떠나 그 길에 있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나와 떠나 그리고 너를 낮추고 네 마음을 낮추고 울면서 내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듣고 네 죄를 사하고 네 땅을 고쳐주마 다시 말하면 부흥은 하나님께 있긴 하지만 그 부흥은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 오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내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뭐 때문이에요 이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이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다윗이 10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10편 51편은 표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치만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써 있습니다 10편 51편은 부흥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흥 달라고 부흥 달라고 구르짖는 게 아니고 부흥은요 여러분의 회계에 달려 있어요 하늘에서 내가 듣고 죄를 사하며 땅을 고쳐주겠다 땅을 고쳐주시는 게 부흥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왕의 통치를 소망합니다 사무엘는 절대로 다윗을 이상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다윗 왕정의 한계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윗 가운데서 소망되어지는 그 메시아 의 그림자 역할을 다윗은 충실하게 하고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 안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인간 왕 뭔가 다윗 같은 또 좋은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이 역사서를 읽어나가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 지긋지긋한 죄 이 지긋지긋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성령의 은혜를 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 구약의 성도들이 나보기를 고대했다라고 그렇죠? 나보기를 고대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을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성전이죠 아까 그 약속해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덧붙여서 여기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죄 지을 때 이 성전에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약속할 건데 네가 그 필수 조건들을 여기서 와서 기도하고 이해하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마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이 있고 내가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뒀다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2장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러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곳에서 내가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죄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를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했던 그 다윗이 어쩌면 그렇게 그 길로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어제 그렇게 좋았는데 어제 그렇게 은혜 가득했는데 오늘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오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러나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예수님 나의 왕이여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참된 회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우리 부부를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